추석인 오늘 경남지방에서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풍성한 한가위 풍경을 보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경남정치권은 중진 국회의원들의 지도부 입성이 실패하고 지방의회는 비리로 수사를 받는 악재가 격쳤습니다.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곳에서 현장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경남에서 시작돼 장애인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아 경남에서도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였는데요. 함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면서 마음이 푸근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풍경을 김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조용하던 재질 안으로 3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조상을 모신 위패 앞에 정성들여 준비한 차례 음식을 올립니다.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쓴 후손들이 술을 따르고 한꺼번에 절을 올리며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외지에 사는 친지들이 많이 계시니까 함께 다 모이니까 어릴 때나 지금이나 되게 덜 떠죠. 추수를 하고 명절에만큼은 그래도 아주 전통적인 그런 냄새가 나서 더 기다려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심 공원 묘지에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미리 준비한 음식과 꽃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잔도 따라놓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부터 초등학생 손주들까지 한 마음으로 조상들에게 절을 합니다. 추석 민속놀이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온 힘을 다해 활시위를 당겨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팽이치기를 가르치며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깁니다. 어렸을 때 저도 팽이를 많이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길래 사람들이 많으니까 명절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조상들의 뜻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긴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후 내내 정체를 빚었던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현재는 소통이 원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산 방향으로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인터널에서 창원 2터널까지 17km 구간과 남해 1지선, 산인 나들목에서 서마산 나들목까지 10km 구간이 혼잡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밤 11시 이후쯤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경남 정치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경남 중진 의원들은 지도부 입성에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경남의 지방의회는 의장단 선거 비리에 의원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최다선인 5선의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의 당대표 낙선은 경남 정가에 파장이 컸습니다. 특히 4명의 당대표 후보 가운데 3위에 그쳐 이 의원 개인의 정치적 내상도 깊었습니다. 4선의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과 경남 유일의 야당 재선 의원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 지도부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29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한표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교통사고에 이어 재산 축소 신고 논란 등으로 악재가 겹쳤습니다. 경남의 지방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곳곳이 비리와 수사로 얼룩졌습니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로 창령군 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나란히 구속됐고, 김해시 의회 의장도 뇌물공려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령군 의회는 의장단 나눠먹기 혈서 파문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경남 정치권이 잇따른 지도부 인선 고배와 지방의원 비리 연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취업할 곳에서 직접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어서 장애인들의 취업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흙이 묻은 물을 차곡차곡 진열대에 쌓습니다. 정해진 개수만큼 채소를 포장하기 위해 집중 또 집중합니다. 지적장애 2급인 최낙천 씨의 직업교육 현장입니다. 처음에는 출근조차 낯설었지만 이제는 거뜬히 한 몫을 해냅니다. 처음에 올 때는 조금 서먹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오면 당연히 일거리 찾아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지적장애 3급인 정성훈 씨와 신가영 씨도 앞으로 일할 병원에서 직접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할아버지도 물리치료 가가지고 무셔다드리고 다시 오가지고 뭐라고 하면 있어요. 할아버지 제가 인사했을 때 할아버지가 웃어줬대요. 이렇게 시설이 아닌 취업현장에서 장애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내가 일할 곳에 사전에 배치가 돼서 훈련부터 시작해서 취업에 이르기 때문에 취업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장 직업교육을 받는 발달장애인은 40여 명. 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도울 정책이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진주시 판문동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 나들목 근처에서 56살 이모 씨가 물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3살 이모 씨 등 두 버스에 탄 승객 3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이 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금의 낙동강 강물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바꾸는 식수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창원과 김해, 양산, 함안 4개 시군 170만 명의 도민들에게 합천 조정지 댐을 활용하고 중소규모 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국토부의 댐 희망지 공모사업과 연계해 소규모 댐 건설을 추진하고 함양 문정댐은 식수댐 등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댐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와 부산시의회 일부 의원이 김해신공항 명칭을 넣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부산시의회 박재본 의원은 김해공항이 신공항 규모를 확장하는 시점에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부산국제공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신의회 김영수 의원은 김해국제공항은 수십 년간 사용해온 국제적 명칭이라며 혼란과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을 철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